최근 엄마 상중에 친구로부터 받은 톡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인데요. 글쓴이는 1년 전 친정엄마 돌아가셔서 상중일 때 9년치기 동네 친구로 회비 모임도 같이 내며 지내는 친구로부터 받은 톡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톡 받은 날에 같은 모임에 다른 친구들은 장례식장에 왔다고 말하며 이어서 모임에서 같이 걷어서 조의금은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톡 받은 후로 정떨어졌다고 말하며 제가 예민했던 건지 그럴만했는지 네티즌들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글쓴이 모친상에 가지 못하는 글쓴이 친구의 사정이 담겨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얼마나 놀랐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짧은 인사를 한 뒤 장문의 이유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세탁기에 물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앵무새가 빠져 죽어있었다라며 날개가 젖어 날아오르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 죽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6년이나 애지중지 키우며 아침에도 30년 같이 살자고 뽀뽀도 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줄 몰랐다라며 충격이 너무 커서 계속 안고 따뜻하게 해주다 이제 화장하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슬픔도 크지만 나의 슬픔도 이해해달라며 너무 예뻐했던 아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나중에 얼굴 보자라고 터붙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반려동물들도 가족처럼 생각하고 키워왔기에 슬픔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지인처럼 사람보다 새가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족을 달아 굳이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앵무새보다 못한 사람이라. 이에 네티즌들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고 말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건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라면 그냥 조용히 연락 끊을 듯 안 하느니만 못한 말을 길게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네티즌은 반려동물 죽은 거랑 친구 부모님 돌아가신 거랑 슬픔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며 되물어보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답변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